어제 도운애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현재까지 9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 유흥주점 관련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고 홍천에서 4명, 강릉에서 2명, 춘천에서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 유흥주점발 확진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어제는 춘천에서 8명, 강릉에서 2명, 홍천에서 2명, 동해, 태백, 인재, 철원에서 각각 1명씩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722명, 도운의 누적 확진자는 3,156명입니다.